이 정도면 내 의사는 충분했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 요즘에는 자기 어필 시대라니까? 그건 맞지. 자기 프라이드 시대라고. 피들 리맥 전후 뭐가 편하냐고요? 약간 얘는 지금 현여친이고 피들 리맥 전엔 전여친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이 뭐냐고? 그런 것도 모르냐? 여자친구도 없는 것들. 아, 나잖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답입니다. 손가락은 다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는 내가 움직이는 거 맞아요? 왼쪽? 오른쪽. W. W!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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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 어, 뭐야. 레드 없다. 야, 미드네이스. 나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아, 야, 잠깐만. 와, 침모가 안 걸렸어. 오케이 리신 내려간다 야 얘 뭐야 와 여기서 형이 왜 나와 개 깜짝 놀랐네 다행이다 이거 리신이 조이 안보고 나 봤으면 나 죽었겠는데? 어 나 마나 님들 이래서 정글링 돌 때 공포를 쓰면 안 돼요 공포 마나 소모가 너무 심해 와 이걸 이기네 와 이걸 이기네 야 너무 좋아요 야 씨댕 패시브 터졌다 쟤 아니군 아니네 이미 1데스 한 번 했구나 그럼 나쁘진 않지 정글 갭 아 야 원래 블루 정글 꺼라고 썬넘지 말라고 그니까 아니 이게 미안 2번을 죽어버렸네 드래곤을 주고 전력을 먹을까 아 난리 났네 아 난리 났습니다 이게 판단을 잘해야 했던 게 방금 전력 쳤으면 아마 리신이 전력적으로 움직여서 전력 막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한 번 쳐볼까? 시합을 잘 잡힌건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드에다 써가지고 뿌실까? 까꿍 아우 아우 좋았 아니 잠깐만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재어봐 야 걔 좀 재어봐 나이스 근데 바톤 뭐야 이거 야 쟤네 전력 풀었냐? 하하하 뭐냐 저기 왜 저기까지 밀려있냐 야 리신이 처음에 잘 풀리다가 계속 죽어주네 야 리신이 처음에 잘 풀리다가 계속 죽어주네 야 리신이 처음에 잘 풀리다가 계속 죽어주네 이 정도면 내 의사는 충분했지? 솔직히 노스킨 춤추는 거는 별로자 솔직히 노스킨 춤추는 거 별로라고요? 야 근데 진짜 춤추는 거 제일 간지나는 건 깜짝파티긴 함 어 그건 맞지 깜짝파티가 쌉간지지 키 커지잖아요 얘가 갑자기 야 뭐야 키워놓으니까 우리 팀 너무 잘하잖아 역시 요즘에는 바텀 보단 상체 게임이지 바텀 보단 상체 게임이지 이제는 오공이 그냥 가지고 노네 와 가고 있기는 해 쟤네 저거 자신있게 치는 건 아닐텐데 뭐야 나 강타 킬이라구 나 근데 강타가 없어요 한 번 말한다 강타 없다 네이스 근데 이걸 사실 리신이 잘했는데 내가 더 잘한 거지 리신님 너무 상신봐요 정글이 나인걸 정글이 나인걸 강타 킬 상대가 나인걸 개섞거라 아 얘 좀 이따가 양악하면 재밌냐구요? 아 맞어. 내가 다이아 1티어를 양악하고 있잖아. 아 정말. 좀 봐주면서 할 걸 그랬어. 근데 님비 그거 암? 양악 솔직히 개꿀잼이잖아. 아 이거 반박 안 되잖아. 솔직히 양악하면 개잼있어. 죽질 않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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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려. 너희 그. 너희 왜 죽어. 너희 죽을 사네. 죄죄. 커리. 좋았다. 탑에서 실수한 거 하나 빼면은 다 괜찮았던 거 같아요. 이번 판은. 뭐. 물. 삐까 lá. 뭐야. 감사합니다.